자, 난 올인 까봐 회장님 다 이러셨습니다 뭐야 이거? 야, 너 지금 사기친 거지? 여기서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? 야, 금천아, 이거 다 때려 엎어라, 이거 남의 영업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그만해라 등장음악 격 떨어진다, 진짜 금천아 아니, 정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 회장님, 뭐 오랜만에 뵙던 그만해! 땡그랑 한 푼으로 맞으려고 얘기해 저희 안씨, 미꾸라자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더니 딱 네 이야기야 아니, 원래 흙탕물이었는데 왜 미꾸라지 탓을 하실까 가만히 있어 요즘에도 이렇게 폭력 쓰는 사람이 있나?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? 말로 합시다 그래 말로 하자, 말로 해 주먹 말리고 피하고 과자 집어 던지고 눈에 과자 부스레기 들어갖고 아, 이거 되게 신경 쓰이고 아, 부스레기 아,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밑에 발로 차고 아, 아, 어깨 아, 아 근데 눈이 더 신경 쓰이고 아, 야 진짜 이 자식은 형님한테 주먹 날리고 막고 무릎으로 찍고 용성아 용성아 괜찮아? 예, 형님 그러면 눈 좀 풀어줘 아, 이거 모양 빠지게 뭐 하는 거예요? 뭐가 모양 빠지는데? 어? 나 아직 춥지 않았다? 용성아 보여주자 하우 우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난 지금 이런 생각 하고 있고 뭐야 멀뚱멀뚱 서있어 치워 인마 어쨌든 이 영업장 앞으로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이 안 쉬어 쩨쩨쩨쩨쩨쩨쩨 니가 아무리 뛰고 날 뛰어봐도 쩨쩨쩨쩨쩨쩨쩨 쩨쩨쩨쩨쩨쩨 쩨쩨쩨쩨쩨 그만해 뭐야 이렇게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하네 와 진짜 뭐 여기 뭐 여기 객석에 뭐 뭐 너희 엄마 왔어?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 분위기 어둡게 만들지 말고 좀 밝게 갑시다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가냐 그렇게 어? 아니 정 회장님 뭐 뭐런 우리 영업장인데 바라라니 품이 도둑이 흥분한다 그만해! 이 일에? 이거라고? 야야야야 오늘 여기서 그냥 끝장을 내자 아 나 진짜 안되겠네 진짜 돌래차기 하고 피하고 카드 집어서 날리고 되게 힘없이 떨어지고 카드 다시 집고 어제 손톱 잘라서 못 집고 아 나 진짜 이거 못할건데요 아 나 지금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눌러서 이게 딱 하고 안 붙었고 아 나 진짜 카드 버리고 청소부 아저씨 나오고 아 쓰레기를 좀 아저씨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쓰레기를 좀 신경쓰니까 누워있고 뭘 누워있어요? 이때 날라치게 하려고 의자 밟고 공중으로 붕 뜨고 천장에 머리 밟고 머리 밟고 떨어지고 아아 형강도 흔들리고 에잉웅 에잉웅 아 형강도 흔들리고 잡아주고 먼지 떨어서 또 눈에 들어가고 아 눈 이거 되게 신경쓰 이거 아 짱이나 이거 아 짱이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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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